아이고 무서워라 역시 흰수염의 적단이야 흠 이거야 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주먹을 쉽게 잡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자구야 그걸 가지고 노는 게 아니야 위험하니까 얼른 이리 주렴 기다리고 있어라 괴도 케이드 집념의 사나이 나 이문삼이 반드시 잡고 말 테니까 도넛을 주면 영혼을 판다는 것이었죠 전 도넛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피곤은 그걸 다 먹었습니다 그러니 영혼을 가져가게 해 주십시오 기분이 묘할 거다 한순간 우주에서 가장 특별한 인간이었는데 그 다음 순간에 넌 아무것도 아니야 오 이런 이걸 놓쳤다 놓쳐버렸네 안 돼 영혼이 빠이빠이 어서오세요 가족들 티건에 집에 잘 오셨어요 오우 호호 어서와 곰돌이 선생 마침 잘 왔다 파티 준비를 하니까 너도 좀 도와줘 호호 옛부터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해왔던 바다는 궁극적으로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의 삶을 지탱시켜주는 것입니다 파워도 다리가 한숨이야 그렇지만 경험은 이 몸이 한숨이지 세상이 다시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으니 사람들을 도우며 수련을 하도록 하거나 그것이 이제부터 네가 해야 할 일이다 계속 다른 누군가가 될 순 없다고 여기가 어디든 난 남을 거야 human원 북한 한국 한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